어 괜찮구요 시조세로 인생게임 갑시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아 어 상황이 나쁘진 않아 어찌됐든 살아남았다라는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뭐 괜찮구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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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시조세 또 꼈어 또? 어 왜이러지 나무를 없애 나무를 시조세 맞겠다 조심해야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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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이제 되네 나무 다 버리고 나무 다 버리고 나무 다 버리고 내가? 응 잠깐만 뭐 갑자기 파랑색으로 뜨네 뭐 날씨 추워지나 본데 이거 그렇지 필요없는것들 좀 버리고 어 필요는거 다 버리고 무거운거 다 버리고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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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이거 벽 줄어들 타이밍이야 지금 오케이 하늘로 못 날아? 어 되네 뭔가 고공비행이 안되는거 같은 느낌이야 아 근데 한 번에 못 가야겠다 진짜? 어 스테미너 안돼 스테미너 그렇게 빨리 따른다고? 어 반도 안남았어 지금 와 뭐야 스테미너 엄청 빨리 빠지네 원래 이만큼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스테미너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는데 아 이거 패치 패치됐나보다 한국게임에서는 어 패치됐나봐 스테미너 엄청 스테미너 다 썼어 그러면 곤란한데 아까 전에 그 못할텐데 그 작전 시프트 누르지 말고 가서 건너봐 한 번 해보던지 야 저 공 그냥 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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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낮춰서 그냥 어허 오케이 스테미너 찬다 야 건너편에 티라노 있다 빨리 가야 된다 이거 미치겠네 아 내가 타는 순간부터 스테미너 쭉쭉 따라 그렇지 어 고맙지 당연히 날개짓 하고 있으면 스테미너 빠지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빨리 난달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거 내가 볼 때 패치한거야 선거게임에서만 패치한거 같아 그럴 수도 있고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간다 이거 도중에 떨어질지도 몰라 아 하늘쇼 갔다 하겠다 아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겠어요 어 오케이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정말 조심해야되구요 오케이 왔습니다 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아 미친 크리스탈 오기 오기 아 이게 글쎄요 어 뭐야 에너지 블루 맞아 형 쓰레기 나온 거 같애 한 번 봐볼래 메탈쉴드 어 메탈쉴드 나왔는데 그거 그거 좋아. 그거 막고 있으면 그거 스피노도 다 막아. 스피노 공격도 다 막아. 뭐 그 다음에 약품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지? 어 그런 거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어 어 그거보다 밑에 내려오는 거 다 필요 없네. 다 필요 없어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것도 버리고 어쩔 수 없어 뭐 쓰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나중에 열차하면 그거 중앙에 보면 그거 비구 같은 것들 있잖아 비북? 아니 아니 그 중앙에 가면 뭐 이상한 거 물건을 중앙 원에 보면 옆에 뭐 기둥 같은 거 있잖아 어 거기서 쪼그라져서 방패로 막고 있어 이따가 다시 말해줄래? 그니까 등 뒤를 벽으로 등 뒤에 등지고 방패로 그냥 막으라고 계속 거북이 작전 거북이 작전 뭔 말인지 알았다. 뭔 말인지 알았다. 그냥 쉴드 치란 얘기네 어 계속 쉴드만 쳐봐. 스피드한테도 그 데미지 안 들어가 근데 나 지금 먹은 것 중에 그 철곡갱이 들었는데 늦었어 근데 이미 철곡갱이로 이게 스피어보다 낫나? 아 스피어보다는 철곡갱이가 나을걸? 응 오케이 이걸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자 이따 건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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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2대 2 2대 2대 1이야 2대 2대 1이라고? 어 나 혼자네 어 어 두 명이나 있단 말이야 나 왠지 나 이길 것 같애 왠지 나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애 어 뭐지? 뭐 같은거지?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시조새 레벨업 할거야 이제 할건데 스태미나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시조새를 갓세조로 키워야됩니다 어 갓조새로 갓조새 갓조새로 키우는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 이게 제발 주변에서 안와주길 어 다른 트리켈라 톱스는 가만히 있긴 갓조새로 만들어봅시다 근데 그럼 레벨업 많이 해야될거야 어 오케이 지금 렉스가 아까 28렙이었거든 오케이 1업했어 지금 이제는 어 스태미나 쪽에다가 좀 투주 스태미나 금방금방 오르네 아 나도 레벨업했네 나는 체력 어 오케이 오케이 8분 정도인데 일단은 해봅니다 불사조 불사조 가야돼 불사조 어 불사조 가면 가능합니다 불사조 가면 지금 몇렙이야? 지금? 얼마 안되지 9렙인가 진짜 조그맣게 안되 8분 어 저기서 보라색 뭐냐 저거 아 먹어서 없어진건가 아 스태미나 없어 아 스태미나 없어 오오 빡자했나 오케이 계속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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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레벨업 계속 레벨업에 스태미너 어 어 됐어 됐어 스태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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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스태미너 기다려 좀만 좀만 더 어 레벨 한번 더 했네 나이스 그렇지 그렇다면 체력도 하나 찍어주고 어 체력? 체력 더 찍을 수 있네 나이스 오케오케 어 마르코각 갑니다 마르코각 마르코각 가구요 스태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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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할 수 있어 희망을 가져 근데 우승시켜줄게 스태미너 왜 왜 안된다 생각해 스태미너 스태미너 나 안된다 생각하지 없어 웃기다고 생각했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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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고 이리와 싸운다 이거 안 되겠다 같이 싸줘야겠다 세고 세는게 될까 저도 뭐 둘이 싸우는데 지겠어? 많이 때려놨는데 어...왠지 스티효새가 먼저 죽을거같은 기분이 들은건 왜지? 아냐 내 갓 조새 그렇게 약하지 않아 아 근데 얘가 지금 자리 포지션 죽이네 이거 야 시조새 피 봐 시조새 몸에 피 봐 저거 피 많으면 많을수록 저거 피 없는거다 어 그래? 응 개같은건 씨 안돼 시조새야 일로와!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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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몇이야 시조새 와아 뒤질 뻔했어 시조새 피조새 피 많이 없을거라니까 안 되겠다 시조새 강제로 또 밥 먹여야겠다 진짜 레알을 마르코로 키워 강제로 먹여 강제로 먹여 어 강제로 먹여 강제로 와아 이렇게 힘드나 레벨업 시키는게 진짜 이거 다 걸었네 여기에 다 건거지 지금 그냥 마르코로 키워야 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은 시조새 시조새가 체력쪽을 많이 찍어야겠다 어쩔수없고 고기가 필요하니까 고기도 좀 해 그니까 얘는 있잖아 그냥 그거야 공격용은 전혀 아니고 그렇지 무조건 딱 얍사박이 해야 돼 어 얍사박이 딱 들어서 떨어뜨린 수 밖에 없어 그거밖에 답이 없어 보다 들어서 떨어뜨렸어 아 그런말은 생각 근데 얘가 묶였을때 이게 천장은 찌를 수 있잖아 그니까 그래서 피통을 올리라고 한거잖아 아 근데 그 밖으로 데려가기에도 이게 스테미나가 모자라가지고 얘가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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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 중앙에 있는것만 아니면 외곽쪽에서 있으면 바로 닦아서 그냥 바로 떨어뜨리고 바로 도망가면 되니까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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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할 수 있어 저 돼지 도망 안갔으면 좋겠다 어 4분 남았는데 왜 지도가 맵이 안좁아지지 그니까 안좁아지더라고 이상한데 이거? 아까부터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어 맵이 왜 안좁아지지 이거 그냥 버틸만 하겠는데 이거 아니야 좀 쪼그려 들거야 잠깐만 저 빨강색 저거 뭐지? 에어드랍 에어드랍 어? 좁아진다 좁아진다 좁아져? 어 좁아지는거 같은데 지금? 빨강색 뭐 오잖아 지금 이쪽에서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것 같고 형 저거 에어드랍 먹어볼까? 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지금 먹어보는건 괜찮을것 같은데 어 지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스테미나 채우고 자 갑시다 저기 아마 먹었을수도 있어요 누가 어 일단 가볼게요 근데 지금 맵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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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빼야돼 빼야돼 어 이제 줄어들고 있네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벽이랑 같이 가 벽이랑 같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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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 누르고 근데 원래 스페이스 누르면 딱 섰는데 왜 내리지 스페이스 누르면 그냥 내려버리더라고 다시한번 해봐 스페이스 원래 딱 그냥 뚜벅이로 걸어가시던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통제가 안돼 애가 어 그러네 통제가 안되네 어 그게 진짜 정말 큰 문제야 어 벽 온다 벽 온다 벽 온다 야 벽 엄청 빨리 온다 가야겠다 야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그래? 이게 우리 저번에 저번에 우리 마지막에 맘모스 했을때 어 원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맵이요 그 어 원이 그 위에 위에 칸은 다 있었거든 원이 어 어 잠깐만 얘 얘 얘 혜자다 얘 혜자야 그 얘 걔 렉스랑 싸우는 걸걸? 야 그렇게 치면 옆에 있는 거 다 맞아 죽었나? 아 죽었자 어 조심조심 옆에 있는 거 다 맞아 그렇게 치면 아 어 놀래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안돼 안돼 아 아 미치겠다 이제 이제 사냥할 시간이 없어 너 스테미너 아끼려면 가만있어봐 스테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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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차 타 타 타서 아 내가 타는 순간 안차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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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그냥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다 채웠다가 이게 아 됐어 타 야 야 이거 스테미너 스테미너 너무 모듈한데 이런정도면 10초 9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금방 다 썼어야 됐어 사실 쭉 올라가 이제 쭉 올라가 이제 쭉 올라가 어쩔 수 없다 이제 스테미너 다 빠질 때까지 쭉 올라가 일단 어 그래야돼 좀 많이 가는데 생각보다 이정도면 내가 좀 올리긴 했으니까 그래도 어 됐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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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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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이정도면 괜찮아 이정도면 많이 간거 이정도면 스테미너 얼마나 빠졌어 다 빠졌어 전부 다? 거의 10% 20% 남은거 같아 어 한 명 죽었다 어? 나가서 죽었다 나가서 밖에서 나이스 렉스 렉스 팀이야 렉스 팀이? 렉스 팀이? 렉스 팀 한 명 죽었어 오케이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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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천천히 해보죠 천천히 게임 천천히 해보죠 기적의 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블랙매직에서 둘 다 잡아주고 니가 쟤만 떨어뜨리면 끝나야 니가 야 강 나오는데? 혹시라도 모르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어 최대한 천천히 조심하고 밖에 어 최대한 최대한 천천히 하고 어 최대한 천천히 이거 가능해 가능해 이정도면 가능해 바로 바로 지도해줘 바로 지도 응 자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기 위지? 여기 바로 위야 응 아 이거 아 근데 아직 아직 가능하다는 것 뿐이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쉬우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가능한 상황이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16초 밖에 안내었어 16초 밖에 안내었어 스톱 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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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내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그냥 움직.. 그냥 주위만 돌려봐 주위만 9초 밖에 안 남았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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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우승각이야 이거 타 타 타 타 타 어 타고 천천히 천천히 어 저기 왼쪽에 있네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퀴퀴퀴퀴퀴 됐다 메가포그 메가포그 나왔구나 어 그러네 그러네 저기 왼쪽이 쟤구나 어 메가포그 나왔으니까 쟤 뭐 없나? 쟤도 안개 안나와? 안개 없어 그래? 메가포그인데 쟤 말고는 없지 지금 쟤 말고 없는데 애들이 어 안개 됐다 안개 됐어 어 안개 나이스 나이스 쟤 아직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쟤 티라노 가만히 있다 쟤 지금 티라노 밑에 있거든 쟤랑 쟤가 한명이고 쟤가 두명 아닌가? 아 쟤가 한명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은 두명 한명이 있다라는건데 나머지 두명이요 나머지 두명이 어딨지 어? 어 왔다 어 티라노다 어 티라노다 티라노다 타 타 타 타 타 타 타고 빼 사고 빼 중앙으로 그냥 가로질러가 가로질러가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가 계속 일로 직진해도 되겠다 쟤 지금 어슬렁 어슬렁거려 어 그렇지 직진해서 그냥 직진해서 가 오케이 오케이 쟤네들끼리 싸울 수 있게 쟤네들끼리 싸우게 아아 나 맞췄어 나 맞췄어 화살을 나 맞췄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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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어 나 맞췄어 어 계속 가 계속 가 이제 없어 스태미너가 뒤에 뒤에 봐봐 뒤에 봐봐 공룡 올거야 공룡 올거야 공룡 올거야 그러네 어 타 타 타 타 타 타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나 못봤어 아직도 못봤어 아니야 이거 안기로 보인다니까? 타야된다니까? 아 아 늦었다 늦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아 시장 아아 아아 시조새 안 돼 야 가야된다니까 타야된다니까 아니 내가 타서 갈 수 있는 그런 각이 아니었어 스태미너를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애가 스태미너가 다 떨어졌었다고 야 야 야 티라노쪽으로 자 티라노쪽 티라노쪽으로 달려 티라노쪽으로 상대방 티라노 상대방 티라노 상대방 티라노쪽으로 왼쪽일걸 왼쪽 왼쪽 그쪽인가? 어어 그쪽 그쪽 아니야 왜 가겠잖아 왜 가 그쪽으로 가면 안되지 뒤로 가야지 어 그쪽으로 가야되 아 돌겠다 진짜 방패 방패 어 방패있다 방패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방패들어 그냥 어 울면 그냥 방패를 계속 막아 그냥 알겠어 알겠어 저 벽같은거 등지고 막아야지 안그러면 계속 튕겨날라간다 중앙에 있는 벽같은거 있잖아 중앙에 있는 돌같은거 어 그거 들고 그런거다 해서 등지고 막아야되 야 렉스 한명 어디갔어? 그러니까 개가 안보인다 여기있네 여기있네 와 너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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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쏜다 아 이자식들 어 막아 아 나 체력없어 나 체력없어 그 밥없어 밥? 어 잠깐만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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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나 몰면 안되 야 야 막아 막아 그렇지 막아 막아 아하 아하 와 미치겠네 야 등지고 등지고 야 등지고 야 사람 사람한테 너 만들어 사람한테 고기 없어 고기 고기 먹어 계속 고기 고기를 다 먹어 고기 고기 와 메탈방음 오진다 이거 그니깐 그게 오진다니까 그니깐 니가 등이 취약하잖아 오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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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 등겋은걸 벽을 등지고 왜 메탈로 메탈? 어 쟤쟤 나울인다 쟤 나울인다 쟤 나울인다 개굳기 아 근데 제가 고기다 어? 고기를 다 먹으라고 고기를 먹어도 체력이 안차 쟤 나노린다 쟤 나노려 아 근데 제가 고기 다 어? 고기를 다 먹으라고 고기를 먹어도 체력이 안차 그냥 쪼끔씩 차 쪼끔씩 있는거 다 먹어 있는거 전부다 알았어 그래야지 다리 부러지는거라도 벗 그거 나아야지 니가 뛸 수 있지 지금 이게 지금 비 때문에 그렇거든 비 때문에 산선비라서 피가 계속 빠져 안 먹으면 너 죽어 아 오케이 끝났다 야 한명 도망가 도망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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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부러져서 걔가 더 뛰지도 못해 3분은 버틸 수 있을까 3분은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앉는거 뭐지 눕는거 C가 앉는거야 X가 X가 이거였나 X면 X면 방패 안되잖아 방패 C로 방패 눌러봐 오른쪽 우클릭 돼? 어 되네 어디 구석에 상담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지 아 그거 안될거 같은데 위험 안되 여기 어디있어도 위험해 지금 저 멀리 숨어야될거 어디 어디 저기 끝에? 여기가 구석에 원 밖에 나가서 내리맞게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 봤어 야 이거 이거 그거 눌러봐 이 눌러봐 방패하고 있었어야 됐어 아 두명이었네 두명 때문에 그랬네 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 원 밖에 나가서 30초 20초 버텨다가 앞으로 놨다 마지막에 2를 누르라는게 무슨 말이야? 아 이게 아까전에 나 그건줄 알았어 주인 없는 넥스 아 그거면은 내걸로 만들 수 있나? 어 어 이게 깃발이 달랐거든 쟤네들 한 명은 깃발이 초록색이었는데 얘는 깃발이 흰색이었어 야 그래도 갈매기의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아깝다 너무 쫄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네 이번판 아 시조새 너무 아깝다 시조새 뭐가 그렇게 너프됐을 줄 몰랐네 시조새가 진짜 안좋은게 뭐냐면 찍어도 스테미너는 찍어도 어 극혐이야 아깝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내일 한번 또 한번 나라 한번 잡아봅시다 내일 저녁에 알았어 오늘 너무 아쉽네요 응 너무 아쉽어 그러나 오늘 재밌었습니다 응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님 네 수고했습니다 어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지도에 어 부응하지 못한 실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예예예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우승하지 못했지만은 즐겁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아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